아 싹첩 돈을 두배로 만듭니다 아 달러 않 bueno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방탈자 유령빠 따줘 유령간다 다섯장 파괴 지금 하트 하나도 안 터졌어 하트로 간다 요마하 글릇 브레이크 스티플 될 것 같은데 5,8,7,6,5 발사 미쳐 600 한철 장사야 어 왕대팩 이거 먼저 하자 연마 왕대팩 응 하트 진짜 잘 나왔네 하트 아니 하트 이것도 하트기들 꺼져 하트 스페이드 리버프 이렇게 가다가 하트 리버프 맞고 와장창 구 없으면 10도 필요 없으니까 10벌이 펫 창 한 방 왕 일개편한 한 덴 어댐 샤드 건배 헤드가 모스 블라인드 능력을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흙 8달러. 왕대팩. 오벨리스크 지금부터 키우면 괜찮지 않을까? 오. 아니? 기대된다. 매우 기대된다. 선설 카드. 파괴되는. 아. 빙시님? 어서. 첫 핸드가 뒤집혀 나옵니다. 가장 많이 플레이한 포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투페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궁금증 해결하고 보자. 페어 투 페어가 지금 공동 1등일 때 페어하면 초기화 되는지 봐야지. 아. 초기화되네. 쓰레기네 저거. 무조건 초기화되잖아 그러면. 펼 수가 없잖아. 쓸 수가 없잖아. 아. 아. 오. 타이브. 네. 마당이 만들어 놓은 지식. 엔об이. 바뀌어. 아. 네. 네. 해워나 하이카드같은걸로 노동놈이 있으면 쓸만하겠는데 됐스 앗 서순양각이었어 방금 해워트에 한 번 돌려볼까 오벨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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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전설의 레전드 상점에서 끝날 때 소유한 한 장의 무작위 소모품 카드가 레전드 와 대박 개사기 나왔잖아 아 진짜 개사기 나왔는데? 아 이거 데스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데스다 데스옹 아니 내 핸드 뒤집지마 임마 반파콘 반파콘 오벨리스크 득 쓸모없음 데스쳐 데스쳐 거미 갱 뜨면은 근데 말라 죽을 듯 근데 좀 남아있어야됨 근데 와일드 카드면은 그 문양 카운터 맞으면 그냥 죽잖아 당신은 죽소 당신은 죽소 문양된 한방에 와장창된 와장창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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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점쟁이 오벨리스크 버리고 점쟁이 아니 근데 오벨리스크 써야 될 것 같은데 잼잼 힘 음 거저든 것만 나왔네 잼잼 아 아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서훈 아니 러버즈 싫다고 장나네 스틸카드 대기중 갈피가 안잡히네 사랑 그만해 5대 수트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투페어 아이카드 10초 11초 12초 13초 15초 13초 15초 15초 19초 16초 16초 침식도 지금 똥됐네 핵드맨 복수하면은 뒷심 딸려서 안됨 그래도 쓰긴 쓸만하네 복사만 안하면 되지 다섯장 파괴 좋다 지금 간다 기다려라 침식 아니 러버즈 그만 제발 하트 디버프 하트 몇장이고 와일드 카드까지 없어봤고 나면은 쓸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선생님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고대 조커도 하트네 꼴밖에 안해 트리플같은거 해야겠다 십 트리플같은거 해야겠네 아니 근데 와일드 카드네 좋았네 구트리플괜찮네 휴 휴 휴 오벨리스크 키워야지 이거 왜 펼이임 아 2활성화 돼서 글로시 할라 했는데 조페어 트리플 스트레이트 트리플 오벨리스크 잘 크고 있다 나초동 라운드당 플러스 1핸드 나초칩 이젠 다 내꺼야 아 러버즈 복사 되는거 진짜 꼽네 망했어 복사도 썼단게 되냐 핸드 유형의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오벨리스크 쓰기 너무 어렵다 퍼플실로 의박할 연인 말고 딴거 좀 복사하자 퍼플실로 의박할 연인 말고 딴거 좀 복사하자 바우처 추가 바우처 추가 스티블 스티플 알만따리 따로 두배 버리기 추가 스티플 스티플 됐어우 모든 다이아가 디버프댄 Scout 아니 내 와일드카드 살려줘 드디어 퍼플실버리고 다시 태어나 힐포 와일드카드 좀 쓰레기 같기나 도면드 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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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병의 쓰레기 바퀴 산섬의 레어 조커가 있습니다 산섬의 레어 조커가 있습니다 산섬의 레어 조커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벨리스크 매달린 남자 압축에 환장한 자 잠시 화장실 좀 압축 뭘 지워야 되지? 대근데? 마이카드 트리플 투표 스트레이트 풀하우스 투표 오벨리스크 많이 키웠는데 이제 핸드 크기 바로 반대로 했어 지워 지워 응 지우면 그만이야 샘카드 샘카드가 안 나오네 샘카드 하나 먹어서 그거를 데스로 계속 복사해야 되는데 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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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arem 샘카드 샘샘 샘 샘 샘 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셋 오벨리스크의 영화비 왜 데스 안 나오냐 이젠. 글래스라. 아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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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블라인드는 대체 뭘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드시 다섯 장을 플레이해야 합니다. 메가티브 조커 풀하우스 하면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러시 두 번 더 쓸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졌어. 120장. 상점에서 플레잉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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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 20장. 30장. 20장. 레드실보바데트 사야겠다 모든 조커 카드를 플립 셔플합니다 저건 네댁에는 별 위협이 안되네 하지만 셔플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디어 대수나왔던 아 자꾼 자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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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무 모드 오벨리스크가 터지면 그땐 나도 터지는 거야. 화장창 와장창 창문 오벨리스크 뒤질 때까지는 쓸 수 있을 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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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플러시 각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데스 데스 5 플러시 데스 5 플러시 5 플러시 5 플러시 5 플러시 7 플러시 6 플러시 5 플러시 6 플러시 어우 동작이나 깨졌네 미친 아니 네댁이 네댁이 깨졌다니까요 너 옆에 가면 아무것도 안함 트리플을 플레이하면 돈이 0달러 스트레이트 아직 나왔던 5 카드 7 카드 2 카드 1 카드 3 카드 3 카드 4 카드 옥스 블라인드 무제한 리롤 119장 119장 129장 129장 141장 이 랩킹에 배우 아주 좋은 부분 유리 안 깨지는 투고커 없나? 유리 안 깨지는 투고커 없나? 유리 안 깨지는 투고커 없나? 이건 빛나는 나라에 6천만 그리고 깨짐 장렬 히스 한화 산화머니 잉드맨이다 버려 나 대법성 5 플러시 싸고 아 잠깐만 지금 플러시 5 못하잖아 2 4장이잖아 지금 3장이네 2장이나 깨졌네 아이고 아이고 내 미천 에이수 아이고 아 와우 의자야 진짜 답이 없네 역 좋은 인생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플러시 5 라스트 댄스 1억 5천 한산수 아직 아직 더 춤출 수 있어 플러시 5 더 올려 칠판은 못쓰겠다 아니 잘 못썼다 낙지 점쟁이보다 낙지가 높은가? 한산수하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하우스 아직 한번더 할수있다. 플러시하우스 불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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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깨져서 실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황제야 할 수 있지 넌 황제잖아 황제야 할 수 있지 오베리스크 때문에 쓸 수가 없다 황제야 할 수 있지 황제야 할 수 있지 아직 살 수 있지 않나 킹산수 근데 이번에 이 다 터지고 얼마고 이게 547억 54억 54억이네 여백이다 플러시 파이브 단 두 발 남았다 오베리스크 터지면 나도 끝이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필요한 건 안 나오네 필요한 건 안 나오네 이만큼은 거짓말하지 해피 일어나서 해피 일어나서 일어나서 해피 이만큼은 재피 이만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틸카드. 의미가 있나? 이미 스틸카드 다 있지 않나? 스틸카드 4개면 건너뛰는게 맞겠네. 오직 한번의 핸드로 플레이해야합니다. 바라던 바다. 스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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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앞으로 하면 돼서 떨어짐. 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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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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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다. 근데 저이서 이 하나가 유리기만 했어도 훨씬 많이 나오는 건데 저거 이 하나가 유리가냐 플라즈마덱 그리고 저거 이만 아니었어도 저게 막 10이나 에이스였으면 하필 이하 미친 이가 젤 불이잖아 그래도 이라서 비보 낙제 봤다 근데 에이스도 낙제 볼 수 있는데 칩과 배수의 균형을 맞춥니다 조커 슬롯 플러스 1 조커 슬롯 플러스 2 조커 슬롯 플러스 2 조커 슬롯 플러스 5 고맙습니다 보자 건배